풍수의 원리는 공간의 원리,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한옥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공간, 설령 아파트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의 현대적인 공간이라 해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을 주목하십시오. 아파트 풍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봤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음향의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 고전인 태울진인경에서는 음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집안의 운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향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실상 여러분들이 풍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풍수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돈 들어오는 집은 이 기운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러 갈 때 그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집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 이게 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각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가더라도 남편은 너무 편하다 하기도 하고 부인은 여기 너무 불편하다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의견이 딱 갈린다 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평소 조금 더 예민한 사람 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평소에 촉이 좋다 꿈을 잘 꾼다든지 이렇게 어떤 감각이 좀 진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분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 보고 생각이 잘못된다든지 그날 운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번 가보고 여러 번 가봤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예민한 분의 생각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우리가 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인데요. 그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화분 한두 개 가지고 쉽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식물들이 다 잘 자란다든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면은 그 집안 자체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기운의 징조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감이라고 하죠. 기감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예민한 사람은 많은 곳을 가보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잘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고 진짜 전문가여야지만이 그 정확한 기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예감이 남들보다 훨씬 발달이 됩니다. 내가 한 번 딱 갔다고 해서 아 여기 좀 느낌이 그런데 라고 하는 내 개인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가끔씩 문이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네 펀더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전문가 앞에서 감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감은 감이라고 느껴질 때 진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 나의 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가족하고 잘 해가지고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을 꼭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를 지금 떼어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위쪽이 여기가 북이고요.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동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정확히 남양입니다. 남쪽을 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양인데 보통 우리는 다 남양을 선호하고 건설사들도 다 남양으로 보통 다 짓죠. 짓도록.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남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무조건 남양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남양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옛날 농경사회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고 실제로 남양이 물론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항권도 좋고요. 근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남양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왜냐? 남양이라 하더라도 일조건이 잘 안 들어온 아파트도 너무나 많고요. 중요한 핵심은 남양이 좋은 게 아니고 지형에 맞춰서 지어진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는 안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일반인들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거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남양만 무조건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거 다 마음에 들고 다 좋는데 아 남양이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실 때 그 남양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판단을 미치는 요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향에 집이건 간에 지형만 잘 맞춰 지으면 되지 남양이라 하더라도 지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쁜 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에서 차라리 향을 구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개별적으로 아 뭐 남양이 좋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이런 거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어설픈 반풍수가 될 바에는 아예 모르는 풍수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남양집을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 서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조도를 봤을 때 자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우리가 서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북쪽이고 정확히 요기 서쪽에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화장실이 딱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쪽 이 꼬르 금 재물 재물을 관장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우리가 이렇게 집을 딱 평면도를 놓고 동서남북을 봤을 때 요 방향에 뭐가 있든 간에 요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쪽은 항상 깨끗이 하고 화장실에 있으면 좀 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조건 화장실 있다고 해서 아 다 안 좋다 이건 아니고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처음 집을 고르실 때 요거 고려하시면 더 좋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집안의 서쪽을 좀 더 깨끗하게 하시면은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자집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핵심을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같은 아파트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하나 전체가 같은 거의 비슷한 상태의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어떤 주변 산세라든지 이것을 풍수용으로 보국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보국을 공유하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운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풍수에 대한 영역은 진짜 이 한 걸음 차이가 두 사람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택풍수 그러니까 묘와 관련된 풍수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인 형세의 기초에서 봤을 때는 이 한 곳에 직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한 걸음 옆으로 가면은 수맥이 흐르는 게 그것이 바로 참 땅의 오묘함인 거고 그 땅의 오묘함을 밝혀낼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널뛰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을 공유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개념처럼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동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 안에서도요 향이 다르고 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그 동이라 하더라도 동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은 일부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게 풍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풍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유튜버들인 것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었다가 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그냥 인생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같은 라인 안에는 다 같은 운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 안에 살더라도 그 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운명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 이 라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 곳에서 이제 땅의 기운이 올라오는 그 한 곳에서만 봤을 때는 같은 땅 위에 지어진 곳이니까 다 같은 땅의 기운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땅의 직이라는 거 과학적으로는 지자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지자기라는 것은 땅의 1층에서 받는 지자기의 정도 2층에서 받는 지자기의 정도 3층에서 받는 정도가 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아파트마다 또 다른데요. 그거는 주변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파트 그 어떠한 동의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아파트 풍수지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령 같은 라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보면은 어떤 아파트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몇 년 안에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자살을 해서 뛰어내린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층마다 다 좋은 기운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나쁜 기운만큼은 공통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나쁜 길로 빠지고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나쁜 운, 나쁜 운명은 생각보다 쉽게 공유가 되고 좋은 운, 좋은 팔자는 그만큼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라인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쁜 운만큼은 좋게 공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만큼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삶의 몫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더 좀 더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같은 라인에서 산다고 하면은 뭐 바로 위아래 층으로만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기의 측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아래의 내부 구조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분들은 베란다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같은 라인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가스레인지 위치를 옮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방배치도 또 달라집니다. 저희가 직구조 진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그 집의 구조에 대한 기룡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방을 써야 됐는지 에 대한 방배치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에서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특히나 공부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정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을 쓰느냐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키가 커버린 고목에다가 영양제를 꽂아도 큰 의미가 없지만 정말 작은 묘목에다가 영양제를 주면 그 묘목이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좋은 기운을 받으면 어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자 그러니 설령 같은 라인 위아래층이라 하더라도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풍수 인테리어의 형태에 따라서도 역시나 그 집안의 기릉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이제 같은 집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사는 그 가족들이 각자 타고난 운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날을 선택해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 집에서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 집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같은 아파트라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 허황되고 장황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연의 풍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형태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설령 아파트라는 현대 가옥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 집안의 기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안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본적인 풍수 인테리어와 집과 내가 공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같은 라인 전체에서 어떤 층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기도 태어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땅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살고 싶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고 싶다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이 집이 나에게 진짜 좋은 운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고 그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정말 집과 함께 교감을 하고 좋은 기운을 발산을 하고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구분을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들이 딱 어떤 명당을 찾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털을 피해갈 확률들을 점점점점 추려간다 이런 개념으로서 살아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적용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동네가 잘 될 수 있냐 어떤 곳에 가면은 명당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 명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살 집 딱 그 공간 하나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곳은 그 공간 하나뿐인 거지 동네 전체가 명당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더 좋고 나쁜 것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주라든지 무속인을 통해가지고 너는 오래 저기 어디 대구로 가 너는 오래 저기 어디 경북으로 가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사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경북으로 가면 잘 된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왜냐? 경북 지역 안에도 수없이 많은 집과 땅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특정을 해서 뭔가 어떤 현실과 상관없는 운으로서 좋아지는 지역 잘 되는 곳들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사 방향도 같이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사 방향은 그 시작점인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집을 찾으시라라고 항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디 가벼운 정보들 듣고 아 저기가 올해 어떻게 잘 된다더라 어디가 명당이다더라 라고 해서 쫓아가는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나쁜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올해는 구운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운이라고 해서 어느 쪽에 가서 다 잘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잘 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찾는다라는 거 우선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 어떤 풍수적인 판단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딱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첫 번째 감각입니다. 이걸 풍수적으로는 초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초감각이 발달이 되셨고 또 운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쭉쭉쭉쭉 잘 살아오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가족들이 여덟 있을 텐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평소 맑게 지내시는 분들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집안에 대한 그 느낌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 이 집에 갔더니 느낌이 좋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 중에서 그 첫 번째 느끼는 그 초감각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가 전부 다 절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분들께도 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막 풍수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다른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웹상으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보시고 풍수에 대해서 뭔가 적용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를 때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나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잡아준다라든지 혹은 풍수라는 것이 뭐 삶에 조금 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흥미가 생겨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정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풍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풍수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처를 이동한다라는 거 사업장을 새롭게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지내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 보니까 흥미가 생기네 뭐 좀 관심이 가니까 한번 전화해봤어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는 좋은 공간 그런 운적인 부분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어렵고 마치 새 집에 갈 때 새롭게 걸어놓는 액자를 사는 것처럼 그냥 우리 집에 운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인 것으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야겠다 혹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풍수를 삶에 적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럽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온전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댓글을 통해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속인에게 갔더니 10층이 본인에게 맞아서 10층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무속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유가 있기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사람에게 10층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나쁜 아파트에 들어가도 10층에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말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함께 읽어보자면 작년 10월 말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 오고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뭔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요. 2주 전쯤에 딸아이랑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검은색의 형체가 딸아이 뒤로 슥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뭔가 느껴졌는지 저한테 뭐 못 느꼈냐고 물어봤는데요. 4개월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집이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이 2개월 정도 공실이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공개된 영상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있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일도 정말로 많습니다만 그걸 다 풀어서 이야기 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절대 이상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남겨주신 문장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글을 남겨주신 형태를 봐서는 정말로 현실로 일어난 일들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집안에서 뭔가 보여지게 됐을 때 그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족들에게 느껴지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어떤 불상사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 가족 내부 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집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